오늘은 알라딘 필링 3일차입니다. 어제 24시간이 지난 후에 폼클렌저를 먼저 손바닥에 거품을 많이 내고 얼굴에 살짝 얹은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는 식으로 세안을 해줬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르던 거를 똑같이 바르시면 되는데 평소에 막 알코올이 섞여있는 토너라든가 그런 알로에베라젤도 알코올이 살짝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바르시면 되게 따가우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좀 순한 제품 위주로 바르시면 좋고요. 굉장히 땡기고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돌아서면 흡수되고 돌아서면 흡수되고 그래요. 그래서 수시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시트팩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간혹 미백팩이라든가 그런 거는 비타민이 살짝 들어있어서 따가우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한 일주일 정도 피해주시고 그냥 순한 보습팩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세수를 또 했는데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? 그리고 지금 굉장히 땡기고 얼굴이 바삭해요. 바삭해. 음... 여태가 제일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절대로 이렇게 억지로 절대로 손으로 뜯으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상처가 재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떼버리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고요. 상처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그냥 두셔야 되세요. 그래서 저는 뭘 바를 거냐면 일단 EGF 성장인자와 캐비어가 들어있는 재생앰플을 먼저 바를 거예요. 이거는 전문가용이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재생앰플이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을 것 같지만 음... 여드름이 많이 나시거나 좀 지성이신 분들은 이 재생앰플은 살짝 피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좀 무난하게 바르실 수 있으세요. 많이 알고 계신 디오드네리 제품 중에 히어로닉 애씨드예요. 이 히어로닉 애씨드는 수분 보습 성분의 대표적인 건데요. 얘는 자기 자기가 만약 크기가 요만하다 하면 자기 크기의 한 300배 정도의 수분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수 있대요. 음... 그래서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따가운 기운도 없고 계속 계속 무난하게 발라주시면 좋고요. 살짝 점도가 있어요. 점도가 살짝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찐득찐득한 요런 게 세균 침입으로부터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. 이 디오드네리 제품은 이 디오드네리 제품은 호주 프라이스 라인에 다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요거는 이 30ml 맞죠? 30ml? 30ml의 요 수분 에센스가 한 10불 얼마 정도 하면 굉장히 착하고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. 강추입니다. 강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게 알로에베라 젤 같은 수분 젤이 제일 좋은데요. 이것도 한국 코스메시티컬 브랜드고요. 한국 피부과 병원에서만 살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해요. 그래서 요거는 알로에에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약간 장미 추출물 네. 장미 추출물이라 향도 살짝 장미향이 나고 색깔도 살짝 핑크예요. 저는 이거를 굉장히 처벌처벌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각질이 들떠있던 게 요런 걸 발라주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은 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번질번질하게 발라놔도 조금 있으면 또 착 흡수가 돼서 또 땡길 거예요. 그때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각질도 빨리 재생이 돼서 벗겨져요. 그러시면 되고요. 만약에 화장을 하셔야 되면 화장도 가능하세요. 그리고 외출 전에는 꼭 선크림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음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한 5일 정도나 넉넉 7일 정도 후면 다 벗겨지게 될 거고요. 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. 아 그리고 이렇게 계속 수분공급을 해주시다가 주무시기 전에는 이제 수분크림을 조금 이제 충분히 딱 얹어놓고 주무시면 되는 거세요. 네. 음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고요. 끝!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